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완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혜영 전 의원이 금수완박에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응천 의원이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긴급친전 형태로 금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금수완박 관련 긴급친전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금수완박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부터가 법안 자체의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금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표결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는데 이렇게 현역 의원이 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긴급친전을 나눠줬다는 점에서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의 친전은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가 열리기 1시간 30분 전입니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친전에서, 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그 편지를 펴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를 다 보냈는데 딴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편지를 직접 열어보라 하는 게 친전입니다. 이 친전을 각각 다 보내면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논의도 안 됐고 또 보고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론으로 채택된 절차적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는 당시 성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략적인 설명만, 방향 설명만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이 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첨부한 10페이지짜리 법안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짚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계정이라는 게 분석의 핵심 요지입니다. 현행법상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를 하면 여기에 불복한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직접 수사는 못하는 겁니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에 직접 보안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은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경찰에서 고발을 했는데 제대로 수사 안하고 무혐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 넘겨받아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게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못하고 그냥 검찰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에 보안수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검토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억울한 사건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은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 기회에 실질적인 박탈로 인해서 권리 보호가 약화된다. 이렇게 말했고 법적에서는 최근 여론에 주목을 받은 가평개곡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 처리를 했지만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직접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 바로 인천지검입니다. 그래서 그 혐의 외에 두 건을 추가로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의 친전에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습니다. 혐의 법상에 검찰이 경찰에 불법 체포하거나 그런 구속된 자에 대한 석방을 명령할 수가 있었다면 계정 안에서는 그 권한이 요구로 바뀌었다. 명령 대신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의원은 경찰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가혹 행위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혹 행위. 가령 1987년도에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가혹 행위를 밝히기도 어렵고 막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검찰이 밝혔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 덮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자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은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일 큰 한계이자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결집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이 안 되고 그렇게 개진을 하게 되면 문자 폭탄을 막고 그 장말로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조웅천 의원과 함께 말하자면 네버이스 선소리로 한다는 의원으로 분리됐던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민주당의 금수완박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도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국회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질타하듯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조웅천 의원과 김혜영 전 의원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금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 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를 저는 이름으로 다 올려놔 놓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나 둘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대위원 청년비대위원과 그리고 박현진 공동비대위원장까지도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파이름이 생기는데 자 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될까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자 나중에 이 법안을 통관시킨 사람들 모조리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